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희망차게 하반기 출발을 외쳐봤지만 공모주 열기는 7월 들어서 날씨하고는 반대로 굉장히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넋을 놓고 있으면 안되구요. 이러다가 금방 또 분위기가 역전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분석을 하고 잘 가려서 참여하다 보면 다시 또 활짝 웃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또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한 산일전기 미리 살펴볼 예정이에요. 산일전기는 뭐하는 회사냐 산업용 변압기 제조업체입니다. 변압기란 무엇이냐 전압을 원하는 값으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교류전압을 더 높이거나 낮추는데 사용되는 전력기기입니다. 가정용 변압기는요 우리가 일명 도란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할 때 나라마다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전압을 바꿔주는 그게 필요하니까 필수적으로 챙기는 부품 중에 하나라 좀 익숙하기는 하죠. 그렇다면 산업용 변압기는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왼쪽 아래 그림처럼 전봇대에 매달려있는 주상 변압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가 우리 집에 어떻게 도달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수력이든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완전히 높인 뒤에 다시 또 지역의 변전소로 보내집니다. 그 과정에서 전압은 조금씩 낮아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봇대에 달려있는 그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이나 소형 공장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압까지 낮춘 뒤에 최종적으로 사용처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는 승압 그리고 전압을 낮추는 강압의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산업용 변압기인 거죠. 회사는 이렇게 송배전 전력망에 쓰이는 주상 변압기 말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ESS 이런 특수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용되는 특수 변압기와 또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지상 변압기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수 변압기의 매출 비중이 23년 기준 67.3% 가장 높았어요. 특수 변압기가 주력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특수 변압기는 일반적 변압기 대비해서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제품 품질의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게다가 상당한 자본 투자도 필요하고 국제 인증도 당연히 받아야 돼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수 변압기를 다룬다는 자체가 회사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회사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4년 1분기 기준 수출 비중이 84.5%에 달해요. 그 중에서 미국이 59.4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유럽이 18.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변압기는 용도 특성상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특히나 미국과 같이 보수적인 시장의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다.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수 변압기의 경우 주로 험지에서 사용이 되어 극한의 환경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며 목표 발전량이 미달할 경우에는 전력 회사가 배상을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에 더해서 프로젝트 특성상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단기간 내에 빠르게 납품이 가능해야 수주가 이루어진다. 근데 산일전기는 미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가 그 까다롭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소양 특수 변압기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섹터에서 중소업체 중에서는 매출 볼륨 1위를 공고히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주요 고객사를 보면요. 글로벌 최상위권 인버터 제조사인 제너럴 일렉트릭과는 13년, 그리고 도시바인 미츠비시, 티마이크와는 무려 24년 동안 굉장히 장기간 동안 거래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들 회사 향으로 특수 변압기를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기준을 통과하고 장기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력과 품질 신뢰도는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 또 해외 고객사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미국의 신규 고객사로는 PG&E, 듀크에너지, 서던컴퍼니 등을 확보했고요. 유럽의 신규 고객사로는 바르질라, 파워일렉트로닉스, 지멘스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형 확장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일전기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특수 변압기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일전기에 열광하는 진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변압기 수요 증가가 동반해서 기대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를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기가 도래했다는 거. 변압기의 평균 수명은 일반적으로 30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전 지역 변압기 중에서 약 70%가 25년 이상 사용된 노후 기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른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대형 전력 회사로부터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요. 새롭게 고객사로도 맞이했고. 그래서 변압기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미국 향 변압기 수출 호황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력망 건설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그 밖의 다른 국가들도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추세죠. 이에 따른 변압기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AI 시장 성장으로 촉발된 데이터 센터 증가. 넷째, 전기차 충전 시설 증가. 이런 부분 또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겠고요. 이에 따른 변압기 수요 증가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내용들 덕분에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변압기 테마였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재룡전기와 일진전기까지 아주 시원한 주가 상승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실적 역시 매 분기마다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뜬그름을 잡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고속 성장 중인데요. 21년 매출 648억원에서 23년 매출 2145억원으로 연평균 81.9%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무려 9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매출 볼륨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고정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이익률까지도 엄청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233억원으로 작년 23년 전차에 벌써 반 정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또한 굉장히 성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압기 슈퍼사이클에 발맞춰서 빠르게 신공장 건설을 결정했고요. 이번 공모자금 중에 상단 부분은 캐파 증설에 쓸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더 외형 확장이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상장하는 시점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느낌이고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죠. 총 76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2만4천원에서 3만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2,280억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9,134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운 대역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겹치는 일정이 없이 단독 진행입니다. 판불까지 4일이 걸려서 아쉽기는 하고 상장은 7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미래일세증권과 삼성증권 두 군데서 가능하고요. 공모는 신주모집 85.5%와 구주매출 14.5%로 진행되는데요. 구주매출의 주체는 박동석 대표와 아내 강은숙 씨 되겠습니다. 구주매출이라고 하면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팔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모자금이 그렇다면 회사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게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구주매출의 존재는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으로 평가되기는 합니다. 게다가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매출이 아니고 회사의 대표가 주식을 판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해요. 하지만 구주매출의 비중이 14.5%로 아주 높지는 않고 또 워낙에 회사의 내용이 지금 좋기 때문에 딱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 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에는 20% 최대치로 배정이 됐는데 상단 기준 약 456억 원 규모고요. 직원 283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앞선 대역급들의 1인당 평균 참여 금액을 보면요. 우리사주의 1인당 평균 참여 금액을 보면 HD 현대마린에는 2.5억 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1.5억 원, 두산 로버틱스에는 2억 원 이랬거든요. 그래서 산일전기의 1.6억 원은 다 소화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의 실적이 가장 좋을 시기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사주는 받으면 1년 뒤부터 팔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뒤를 생각하면 약간은 또 망설이는 직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일차 청약이 끝나고 우리사주 미달의 여부도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해보죠.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0.45%에 해당하는 물량은 즉시 유통 가능합니다. 많진 않고요. 특히나 기존 주주 0.48% 정도밖에 안 돼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단 기준 금액으로는 약 1,868억 원. 앞서서 시프트업이나 HD 현대마린 이런 대화급에 비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변압기 섹터라 상장일에 매수세가 잘 붙어준다면 충분히 소화되고도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의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72만 5,250주가 존재하는데요. 2025년 6월 16일부터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선정했는지 확인해보죠. 피어그룹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재룡전기 LS 일렉트릭을 선정을 했고요. 24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기준으로 평균 퍼 20.58배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당평가가액을 산출을 할 때 산일전기도 24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활용하긴 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주식 보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회성인 주식 보상 비용은 더해줬습니다. 회사가 23년 3분기에 우리사주 조합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주식 보상 비용 68억 원 정도가 잡혔거든요. 이거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회계상으로만 잡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더해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당평가가액은 34,984원이 나왔고 여기다가 할인률 31.4%에서 14.2%를 적용 최종적인 밴드는 2만4천원에서 3만원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요. 재룡전기와 LS 일렉트릭, 피어그룹의 주가가 공모가 산정시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7월 12일 가장 최근 기준으로 펄을 계산을 해보면 재룡전기는 21.39배, LS 일렉트릭은 28.17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산일전기의 상단기준퍼 17.23배는 피어그룹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 현 시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PER이 피어그룹보다 이미 낮다라는 게 요즘 상장했던 공모주들을 떠올려보면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에 대한 저의 한 줄 정리는 그래요. 변압기는 슈퍼사이클을 맞았고 메가트렌드 섹터다. 섹터 매력 플러스 실적이 뒷받침되고 플러스 가격 메리트까지. 그래서 시프트업은 약간 공모가에 대한 의견도 갈렸고 게임 섹터에 대한 호불호도 좀 있었다면 산일전기는 불호 없이 약간은 무조건 가보자고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체크하고요 예상균등과 경쟁률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182만 4천주 삼성에는 7만 6천주가 배정됐어요. 균등은 그래서 미래가 91만 2천주 삼성은 3만 8천주 미래가 96%를 배정받기 때문에 삼성보다는 미래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한도 차이도 클 테니까. 자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되고요 상단 기준 증거금 30만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청약한도는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시에 27억원까지 가능하고요 삼성은 일반 등급 기준 2,250만원까지밖에 청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가성비 한 주까지는 좀 삼성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은 삼성에서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계좌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좀 해볼까요? 시프트업 이후에 기본적으로 공모주 참여도가 좀 낮아질 듯 한데요 그래도 시프트업보다는 인기가 좋을 것 같고 HD 현대마린까지는 아닌 그 사이 어디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래에셋과 삼성은 계좌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75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27주 안정적으로 한 주는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거금은 청약 한도나 예상 참여 건수를 고려해서 25조에서 30조까지도 잡아봤고요. 25조 기준 비례 경쟁률은 1,754대 1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1,700주로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2,550만원이 필요하겠네요. 상단에 확정이 된다면 우선은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정확하게는 청약 당일에 경쟁률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는 7월 17일 재연절에 발표가 되네요. 그때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힘이 불끈 살아나길 바라며 영상 마칠게요. 저는 내일 아침 엑셀세라퓨틱스의 상장 라이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